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일반 매니아 분들도 계시는데 구분 없이 같이 그렇게 경연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에 좋은 웰빙 댄스가 활성화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실버세대 화이팅! 우리 실버세대 화이팅! 우리 실버세대 화이팅! 이 아바밤이 세컨나면 애기다시게 룰룰받아 이 아바밤이 세컨나면 매일 다시 해 눈 뜬다 매일 다시 해 눈 뜬다